야 배판이 되네요 배판이 됩니다 2승 1무로 제약회사가 앞서가고 있는데 아 우리 가장 중요한 대결인데 에이스 대결 어떻습니까? 그럴래요? 에이스 한 번 붙어볼래요? 회사를 걸고 팀장들 대결 어떻습니까? 팀장 대결! 팀장 대결! 좋아 오케이! 좋아 수업! 우리도 팀장 잘한다고! 수록계의 황태자가 나옵니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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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해는 팀 내 실적 1위 안성훈! 파이팅 파이팅! 안 돼! 렛츠고! 큰 판입니다 큰 판입니다 팀장들끼리의 대결이고 황금 굿즈가 2개 걸려 있습니다 지금 대판이야 대판이야 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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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제일 좋은 팀장들끼리 대결을 펼치는데요 대판이야 대판이야 오늘 대판이야 팀장으로서 어떤 실적을 올리셨는지 실적 자랑을 좀 안성훈 팀장부터 저는 이제 오디션을 잘 이겨내가지고 미스터로또를 하고 있고요 미스터로또에서 승률 1위를 맡고 있습니다 아 예! 아 형이 1등이야? 야 이게 쭉쭉 올라갔네 축하드리고 자 박현빈씨의 실적을 박현빈씨 입으로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 상이요? 네! 상 받은 거 제가 얘기하다가는 녹화가 끝날 것 같습니다 박팀장도 상 많이 받으셨어 내가 좀 해드릴게요 트롯 어워즈 트롯 백년 남자 베스트 가수상 대중문화예수상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 받았고요 대한민국 전통 가요대상 남자 가수왕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등등등등등 너무 많습니다 상이 여기 뭐 팀장들 실적 어마어마 하거든요 완전 빠르빠빠해요 우리 그리고 저는 현빈 씨랑 친구라서 그런데 주당입니다. 애주가예요. 주류회사 팀장 답네요. 술 버릇 있어요? 박현민 술 버릇 있어요? 현빈 씨가 일단은 흥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소품 이용을 잘해요. 텐버림부터 시작해서 소화기 해서 소품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소화기도 들어요? 네 그럼요. 왜냐면 흥을 꺼야지. 제가 소화기 들을 때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들었잖아요. 많이 맞았죠. 재밌겠다. 술 마실 때 추억이 많이 생겨. 사고만 안 나면 돼. 우리 안성호 씨는 술 버릇 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술을 마시면 안 추해요. 끝까지 마셔요. 좋아하는 술이 뭔데? 좋아하는 술이요? 입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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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진짜 왜 그래. 끌어내. 끌어내. 신을 좋아한다. 입술.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 모태 솔로예요. 본인이랑 만났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연애 중이에요. 우리 팬 분들과. 급하게 이제 노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선곡 확인합니다. 안성호 씨는요? 저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버텨내고 계신 직장인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선배님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박현민 씨 어떤 노래입니까? 네. 회식 분위기에 흥겨움이 빠질 수 없죠. 그렇지. 서른도 선배님의 사랑의 트위스트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사랑의 트위스트. 사랑의 트위스트. 오우야. 오우야. 박팀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박현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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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민. 자 아주 중요한 승부입니다. 황경고추 두 개 걸려있어요. 자 댄서분들 나옵니다. 댄서분들 나오세요. 예.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서주세요. 예 댄서분들 나옵니다. 아 멋있다. 주류회사 팀장 박현민 씨의 무대입니다.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우야.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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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아하. 아하. 한 번 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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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잡아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내려와서 흔들다 흔들어 대고 흔들어 대고 흔들어 대고 비벼어 대고 흔들어 대고 비벼어 대고 자 흔드세요 나와요 어디서 오케이 그녀와 함께 신나게 추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조사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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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조사 한 번 더 한 번 더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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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커질 것만 같은 이 가슴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자 박현빈이 몇 점입니까? 됐다 사랑의 트위스트 점수는 백이야 백이야 점수는 박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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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 나왔다 야 역시 팀장 다르네 박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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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야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어 야 역시 팀장 다르네 100점 할수 있어요 내가 수 써볼게 내가 가장 수 써볼까 한정도 김성훈 팀장입니다. 100점 맞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리 좋지 않지만 그리 나쁜 건망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잘한다. 힘든 일도 많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간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마일라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마일라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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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일년도 버틸 거야 이런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말란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연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말란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창공을 가르는 새들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브라보 브라보 말란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말란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말란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말란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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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안성훈씨 무대 브라보 마이 라이브 100점 나오나요? 100판입니다 급판이에요 팀장들 대결 안성훈은 98 안성훈 98 1점차 1점차 브라보 1점차 브라보 안성훈은 98 안성훈 98 1점차 1점차 종수 브라보 400PM 2점차 최강 2점차 5점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